일주일의 시간 일주일의 시간 일주일의 시간 일주일의 시간 어 언니 우리 엘리베이터 탈까? 아니야 그냥 계단으로 가자 그래 어 너 SNS 그 광고 봤어? 무슨 광고? 요새 다이어트 광고 다이어트 약이랑 그런 거 광고 진짜 많이 하잖아 막 해독주스 이런 거. 해독주스도 정말 몸에서 해독하는 기능을 가질까? 그러게. 요새 곤약 젤리 같은 것도 많이 파는데 그거 진짜 효과 있는 거 맞을까? 글쎄요. 댓글들 중에는 효과 많다는 말이 있는데 그거 알바 아니야? 그러게. 이런 건 어디서 단속하는 거야? 그러게. 궁금하다. 그리고 요새 다이어트 한약 같은 것도 많이 나오잖아. 그런 거 먹는 사람도 있을 텐데 진짜 효과가 있어서 먹는 걸까? 나는 그냥 다 거짓말 같아. 그치? 안녕하십니까. 식품약품 안녀처 사이버조사는 한태희입니다. 과일, 채소를 적정량 섭취하는 것이 건강에 좋다는 것은 보편적 사실입니다. 하지만 클레인주스 제품이 다이어트나 노화 방지 또는 독소 배출과 같은 효능이 있다고는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곤약 젤리와 같이 영양소 균형이 맞지 않은 저칼로리 식품을 식사 대용으로 장기간 섭취하면 영양결핍과 기초대산을 저하로 오히려 체중 조절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시장 규모는 매년 20% 이상씩 성장하고 있으며 점차 비중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SNS를 통하여 신종 다이어트 제품이 음성적으로 불법 유통되어 적발된 사례도 있습니다. 이에 식약처는 분산된 온라인 감식인을 통합해 사이버조사를 신설하고 다이어트 식품 등 소비자 관심 제품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사이버조사는 이렇게 검증되지 않은 체중 감량 효능을 표방하거나 항암, 아토피 등 질병 치료 예방을 광고하는 클렌주스 25개 제품 218개 사이트와 곤약젤리 54개 제품 320개 사이트를 적반하여 차단 및 시장 유치하였습니다. 질병 예방, 치료 효과를 표방하는 여성증결제, 건강된 식품 등 여성이 다소비하는 제품뿐만 아니라 낙태약, 다이어트약 등 온라인으로 불법 판매하는 의약품도 함께 단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쇼핑협회, 홈쇼핑협회 및 공정위, 관세청 등 관계 부처와 협업하여 여성분들이 안심하고 식품, 의료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건전한 온라인 유통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